내가 예전에 상상했던 몸, 내가 원했던 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. 하나밖에 없는 몸이잖아요. 주비스 은평점에서 관리를 받은 김동현이라고 합니다. 총 감량 체중은 63kg을 감량했습니다. 제일로 많이 나갔을 때는 155kg 정도까지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. 20대 때도 거의 언제나 100kg 이상이었습니다. 과거에 약물 다이어트도 해봤고요. 위밴드라고 수술까지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해봤었는데 모든 다이어트를 다 실패를 했었습니다. 주비스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님과 1대1로 컨설팅을 하면서 기기 관리를 받고 제 몸 상태를 매번 갈 때마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하면 더 잘 빠지는지 살이 안 찌는 몸을 만들어주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다이어트하는 속도가 더 잘 붙게 되더라고요. 제 적정 체중에 들어서면서 내 몸이 정말 이렇게 많이 건강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 전문가들의 돈 받아서 다이어트를 성공한 것도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내 몸이 워낙 가벼워졌으니까 이제 거의 성인 여성 한 분이 제 몸에서 빠져나간 거잖아요. 제 인생을 살아면서 이런 체중으로 살았었던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정말 고마운 존재죠. 이제 이대로만 쭉 가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. 절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시대를 앞서가는 다이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.